조명 프린트 쓰는 카드를 하는데요 자 자미 청구장이고요 클래스 카드 네 화면 안 켜져 있어요 어? 화면 안 켜져 있어요 왜 안 켜졌지? 제가 껐어요 자 오늘 6일이고 6일 날 한 번 더 했네요 네 지던 시간에 틀린 게 많았었고요 예 이번 시간에 오케이 그래서 넌 초콜릿 좋아하니 Do you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여기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 틀렸죠? 네 그래서 amazing then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오케이 뭐 오케이 얘는 왜 있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아니요 응 얘를 왜 빠트리면 안 되죠? 뭐뭐 안에 있어서 오케이 여기서 옆부터 여기까지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 해야 돼요? 어디 어디 있다고 상상해보라고요? 초콜릿 세상에 있다고 상상해보래요 네 네가 애초에 했던 게 이렇게 했는데 그쵸? 네 그러면 이거는 뜻이 뭐고 초콜릿 세상 초콜릿 세상 초콜릿 세상이고 6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무엇 오케이 무엇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그러니까 무슨 시가 필요해요? 압제비 시 압제비 시 압제비 시가 필요하죠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얘는 왜 있어야 돼요? 하나 하나의 초콜릿 세상 오케이 이거 왜 있어요? 여기는 아까 전에 넌 초콜릿 좋아하니까 뭐였어? Do you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Do you like 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무슨 시야? 이름 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읽기 연습할 때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리고 와서 어? 여기도 똑같이 초콜릿이 있는데 그럼 아까는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는지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뭐지? 초콜릿에 어가 붙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가 붙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초콜릿이면 못 쓰는데 초콜릿 세상은 만약에 여럿이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하나면 이런 거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맞았죠?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y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긴 어디가 틀렸죠? 네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this town 오케이 그래서 얘 대신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왜 있는 거죠? 이 이 책 This book This book This book 이 색깔 This color 이 영화 영화요? 이 영화 이 영화 This music 아 This movie This movie 하하 오케이 이거에 해당되는 이 뜻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니까 또 앞재비씨 또 붙어있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 무슨 뜻이야? There is chocolate 초콜릿이 있다 오케이 초콜릿 셀 수 없으니까 또 이딴 거 안 붙였죠? 네 자 얘는 무슨 뜻이고? 모든 곳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무엇? 무엇 있어요? 그랬더니 모든 곳에 있다 어디 어디죠 어디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오케이 여기 알림과 틀렸죠?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거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왜 묻혀야 돼요? There are huge chocolate 세슈스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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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are Even chocolate 포스트컬스 오케이 그래서 도대체 왜 묻혀야 돼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여서 오케이 그냥 하나 있다 치고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데요? 아 There are 여기 혹시 누가 보여요? 그렇죠? 네 There are 그러면 뒤에는 여기서 데까지 뜻이 뭐고? 커다란 초콜릿 조각상이고 이거 암만 빌어봤자 뭐가 되어야만 해? Day Day가 되어야만 하겠죠? 네 오케이 수요진은 어떤 시니까 셀 수 있는지 엄지 따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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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고요 그다음에 초콜릿 이름 시인데 셀 수 없는데 네 여기는 커다란 초콜릿이 있단 말이야 커다란 초콜릿 조각상이 있단 말이야 조각상이요 조각상이요 근데 그게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까지 암만 빌어봤자 뭐야? Day Day Day랑 어울리는 비동산은 뭐야? Are you 됐습니까? 네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짓이라고 똑같은 짓 네 네 그러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 There are huge chocolate stash and even and there are even chocolate 포스트컬 그리고 이름 맞았죠? 그래서 뭐?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wow yum 뭐라고요?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wow yum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The festival opens only in cool fall 오케이 뭐라고요? The festival opens only in cool fall 오케이 그다음에 여긴 어딘가 틀렸네요 is because because chocolate molote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In the hot summer sun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도 어딘가 뜨면 보고있네요 After you visit chocolate... 덥 얘를 왜 써야돼요? 아... 그 초콜릿 축제 얘는 무슨 씨 앞에 붙던가요? 이름이 씨 그렇죠 얘를 붙이는 거고는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것을 다시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네 여기 지금 초콜릿 축제 처음 얘기하는 거야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축제라는 뜻으로 얘기를 써줘야 되겠죠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you will be pet 뭐라고요? After you... After you... 어...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you will be pet Okay 계속... 그 다음에 계속 계속 So...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그렇지 뭐야 이게 도대체 Can't 뭐라고요? So...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Make sure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Not to eat too much Make sure Make sure Make sure Make sure Make sure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Not to eat too much Okay 몇 가지 뜻 계속해 아 네 가지 뭐뭐뭐 아 잠시만요 먹는 것 먹는 것 먹기 위하... 한 먹기 위하여 먹... 어서 중에서 여기서 먹는 것이야 네 Okay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먹는 것이야 너무 많이 먹는 것 네 만약에 얘가 없으면 영심해라 너무 많이 먹는 것을 이건 뭔 뜻이 세분해냐냐면 반드시 꼭 너무 많이 먹어라 라고 당부하는게 되는 거야 음 너무 많이 먹으라고 당부하는 거야 너무 많이 먹으라고 당부하는 거야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당부하는 거야 뭐 뭐 말라고 오케이 그래서 먹는 것 To eat 안 먹는 것 Not to eat 그렇습니까 네 이걸 보고 To do 는 뭐뭐 하는 것인데 뭐뭐 안 하는 것 하고 싶으면 널 만들어 놓으면 된다 Not to do Not to do Not to do에 하다 씨를 넣으면 뭐뭐 안 하는 것 뭐뭐 안 하기 위하여 뭐뭐 안 하기 위한 뭐뭐 안 해서가 됩니다 네 To do에 not 넣으면 뭐라고요 Not to do Not to do To do에 not을 집어넣으면 Not to do Not to do Not to do To do에 not을 집어넣으면 Not to do Not to do Not true가 아니고 Not to do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진짜로 해봅시다 예 너무 많이 자 그래서 너 초콜릿 좋아하니 Do you like 초콜릿? 오케이 네가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봐 Imagine that you're in a chocolate world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인데 너 내가 있다 네가 있다 줘 그래서 얘를 붙였더니 내가 있다고 네가 있다라 는 것을 선생님 꺼졌어요 야 하지마 미안 미안 어 어 내가 있다고 네가 있다라 이걸 짜증나게 구네 하지 말라는 신의 개시에요 대박이죠 까불지 말라는 신의 개시는 못 받았니? 아닌 것 같아요 신이 할 일 없나보다 그러게요 참 고맙네 초콜릿요 집에 초콜릿요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담? 아 겁만 듣는데 접속사 되시고 하는 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 됐은 여러가지 뜻이 있죠 그쵸? 네 됐에 아 뭐야 색깔이 안보이네 I like that 나는 그것이 저껏 I like that book 저껏 저 I like that 저 책 그 다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너는 누가 것 역시 누가 뭐뭐한다 다짜 떼고 누가 뭐뭐 네가 있다 You are 네가 있다라는 것 That you are 그렇게 하면 완벽한 문장입니다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의 뜻은 네가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 네 얘 때문에 있다 이따라는 것 암만 기다려봤자 야 암만 기다려봤자 아유 길어라 암만 기다려봤자 아, 길어 암만 기다려봤자 잇 imagine it. 그거 한번 상상해봐. 그것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imagine it. imagine it. imagine it. 그거 한번 상상해봐. imagine it. 한번 길어봤자 이시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뭘 상상해볼까요? 네가 초콜릿 세상에 잇따라? 는 것. 됐습니까? 이거 엄청난 포장지다. 푸르륵 싸가지고 요렇게 만들어 보냈어. 참 예쁘네. 됐습니까? 네. 초콜릿 세상에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문제는 말 섞은 문장? 아... 아아...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t is a squash festival. vidit fastball. ok. 다음에 계속해서. 계속해서 뭐가 있다라는 표현이 여기 첫 번째 나왔구요. 여기도 있다고요. 여기도 있답니다. 있다 시리즈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있다 시리즈 세 번째? 시리즈 세 번째 시리즈. 그리고 수제 세 번째 시리즈. 또 다른 시리즈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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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그 다음은? 네 계속해서 You can eat and drink 초콜릿 초콜릿 완전히 아 달겠다 기만으로 당뇨병 맛있겠다 초콜릿은 쉽게 녹죠? 네 녹은 초콜릿은 뭐 해야 되겠어? 마셔야죠 오케이 하지만 안 녹은 녀석은? 먹어야죠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래서 뭐 할지 알죠? 초콜릿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의미말 질문은? 무엇을 나는 먹고 마실 수 있니? 아야 오케이 그래서 영어 표현 What Can I eat and drink? What can I eat and drink?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I eat and drink? What can I eat and drink? 했더니 You can eat and drink 초콜릿 됐습니까? 네 At the festival 이란 말을 넣어도 되겠죠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At the festival At the festival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바꿀까? 아 선생님 똑같았어요 어 됐다 어 됐다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나요? 였으면 What can I do? What can I do? 내가 그 축제에서 뭘 할 수 있나요? What can I do at the festival? What can I do at the festival? 했더니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Okay What can I do at the festival?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Okay 그 다음에 계속 됐어 The festival opens The festival opens Only Open In cool fall Okay 빨리 고쳐라 아니 In The opens 이제 잔다 여기는 Only in the cool fall 해도 있고 Only in the cool fall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직 알려줄게요 네 Okay 그러면 Only in the cool fall Only in cool fal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언제 그 축제가 열리니 영어 표현 왜 왜 아, 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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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오케이, 뭐라고 불렀더니? 페스티벌 오픈? 웬? 페스티벌 오픈? 했더니 페스티벌 오픈은 오니 인 쿨폴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 오케이, 오픈의 뜻은 정확하게 뭔 것 같은데? 오픈의 뜻은 두 가지 뭐하고 뭐? 열다 열다 하고 또? 열린 열린 열다일 땐 무슨 시? 하다시 열린일 때는? 열린 어떤 시? 어떤 창문? 열린 창문 맞췄다 오케이 인기가 많네 그다음에 자, 여기는 어떤 질문이 하나 끼어들 수가 있어요? 왜? 왜? 하늘이랑 가을에만 열린 급축제가 열린 자, 일단 이거부터 해 보겠습니다 초콜릿이 뜨거운 여름 태양에서 녹기 때문에라는 말은 왜? 아니, 아니, 이거 하는 거 아닌데요 초콜릿이 뜨거운 여름 태양 속에서 녹기 때문에 초콜릿이 뜨거운 여름 태양 속에서 녹기 때문에 초콜릿이 뜨거운 여름 태양 속에서 녹기 때문에 그래서 얘 영어필은? 왜? 그렇지 그 페스티벌이 오픈이 오픈이 오픈이? 그렇지 그건 아니야 왜? 그 페스티벌이 오픈이 오픈이 오픈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왜? 페스티벌이 오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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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이? 그랬더니 비커스 초콜릿 멸치 인 더 하스멀섬 그래서 우리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도드 멜트 했듯은? 곱 초콜릿 남방기러 갔자 아 여기 도스 들어가 있는 이유를 물어봐야 될까요? 누가다 초콜릿이 높다 근데 잇이야 그럼 여기 도스 넣어놔야지 잇이 잇 중에 하나가 뭘 하다를 만들고 있으면 그럼 계속 계속 아 After you visit the 초콜릿 페스티벌 you will be bad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는 얘가 무슨 시인지에 따라서 쉽게 판단되죠 What the 페스티벌 뜻이 뭔데 뚱뚱한 무슨 시니까 어떤 시 그러니까 당연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어떤이죠 그래서 내가 초콜릿 축제 우리말 질문을 이 대답이 듣고 싶은 바람 내가 초콜릿 축제를 방문한 후에는 제가 초콜릿 축제를 방문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럴까요? 수정 초콜릿 페스티벌 초콜릿 페스티벌이 있다면 목보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어떻게야anced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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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지 어떤 妻에서 잘한다 오케이 죄송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써 You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You는 없습니다 명령문입니다 네 여기 You가 왜 있습니까 앞에 아 그렇네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오케이 그 다음에 얘 지우고 싶어 선생님 여기 You 있어요 어? You 있어요 내가 저기 You 있는데 Make sure 오케이 네가 You를 하는 말 이거 지우고 싶어요? 뭐 쓸까 지우고 내가 초콜릿 책재를 방문한 후에는 너는 뚱뚱해지 것이기 때문에 너는 많이 묻힌 말을 자 줄여서 이러면 되겠죠 네가 뚱뚱해질 것이기 때문에 네 오 많이 먹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습니까? 물론 네가 축제를 방문한 후에 네가 뚱뚱 다짜 때문에고 때문에 바꿔주면 여기 들어가기 딱 좋죠 자 그럼 영어로 똑같이 해줍시다 아이고 Because Because You will be fat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Because You will be fat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뭐라고요? 그리고 Excellent 훌륭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훌륭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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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